라고 , 근데 괜찮아요? 네 와 이렇게 무대도 한가? 다들 어디서 하고싶어요? 아 있어요 진짜요? 아 미안해 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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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하고싶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인센이 티셋 어때요 아직?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거요 요 big bro right there 자 이 신낙성 1월 1일 처음 하는 곡이다 보니까 다같이 알면 따라 불러주세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너는 몰라도 그냥 하으아 뭔소리야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어 어 많이 먹던 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오앟 어 뭔지 아세요? 뭔지 아세요? 네에에에에에에에에 네에에에에 김치볶음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곡 Are you ready guys?